무대복을 안나엄마가 직접 만들어줬대요. 대단하다. 너무 이쁘다. 국악밴드를 하고 있는 친고모가 직접 작곡한 쨔깍쨔깍이라는 곡인데요. 나은이 이상하고도 참 잘 어울리죠. 빙파니를 진짜 자유롭게 누비고 있습니다. 스파이럴까지 하는 거예요. 김연아 선수 같아요. 너무 맛있다. 너무 맛있다. 어머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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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머머. 우와, 누나 잘했어. 오늘 아침에는 눈이 왔는데... 지금은... 어존한 밤에... 오늘 아침에... 갑자기 새벽에 지금...